오늘의 숨겨진 1등은 본인이 올라갈 것 같아 엠카우트다운 1위 디아스트로노스로 오늘 1위한 저입니다 진짜? 1위했어? 진짜? 대박 1등 했어요? 야 이거 다 막아 이거 저도 몰랐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다 내려와 빨리 저는 촬영 중이 알았어요 아니 레전드네 진짜 1등 했다고?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엠카우트다운에서 또 수상소감을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상소감을 말했어요 몇 개월 후야? 1위를 받았던 건 또 우리 아미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고 언제나 또 이렇게 재밌게 활동하고 또 좋은 모습으로 2년 뒤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미 사랑해요 네 네 엠카우트다운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자 엠카우트다운 We don't need you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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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엔딩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